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상화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송강정철입니다. 송강정철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만 또 우리 정치사에도 서인의 중심인물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매서운 세도가이면서 뛰어난 시인이었죠. 자 오늘 송강정철의 삶과 문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강은 요즘 관료들이 본받아야 할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정치가 그러나 따뜻함을 가진 문장가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로서 문인으로서 많은 일을 한 송강정철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문학작품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매서운 세도가 자연을 즐긴 북류객 배수를 하는 중에도 4년의 심요살이를 할 만큼 효성이 뛰어났고 이대는 강직하리만큼 고집이 있었고 뛰어난 문장가 송강정철은 서인의 중심인물로 58세의 강화도에서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의정 등 높은 관직과 유배 생활을 반복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철은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추방하는 매서운 세도가의 모습과 자연을 벗어만 노래를 부르는 풍류관의 삶을 보여줍니다. 송강정철이 남긴 가사와 시조들 송강은 여러 편의 가사와 많은 시조 작품을 남겼습니다. 송강이 남긴 가사로는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민곡, 송민곡 백여 편이 넘는 시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훈민과 제너머, 성골룡, 내마음베어내어 장진주사 등이 있습니다. 송강정철의 삶 배설과 유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의 큰 읍적을 남긴 송강정철은 1536년 중종 31년에서 1593년 선조 26년까지 조선중교의 문신이면서 문장가였습니다. 정철이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아버지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1551년 명정 6년에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량 창평으로 가게 됩니다. 창평에서 임응영, 송순, 기대승에게 시와 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1560년 명정 15년에 김성원의 사하당과 시경정을 배경으로 성산별곡을 짓습니다. 1562년 명정 17년에 장원급제하여 배설길에 나아갑니다. 조선은 젊은 관료에게 휴가를 지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호당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철은 율곡이이와 함께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철과 율곡이이는 요즘 말로 하면 절친입니다.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하여 각각 2년씩 심요살이를 마친 1575년 선조 8년에 관직에 나아갔으나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다시 장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578년 선조 11년에 성정원 부승지가 되었으나 부승지가 요즘 말로 하면 승지가 비서실장이죠. 부승지는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서관이 되겠죠.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담량으로 내려와 은거중이던 1580년 선조 13년입니다. 선조의 부름으로 강원 관찰서가 됩니다. 이 시기에 가사 관동별곡과 시조 훈민가를 남겼습니다. 선조가 굉장히 사랑한 것 같다. 탄핵 받았다가 다시 통용되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관동별곡의 시작부분이 정철의 당시 상황과 심정을 보여줍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팔백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의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가가다. 강호는 강호의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 하죠. 우리 고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포 중림 중림은 대나무가 가득한 곳 바로 담량의 창평입니다. 요즘도 담량은 대나무가 유명하죠. 중독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림에 응가하여 있는데 관동팔백리는 강원도죠. 방면은 관찰서입니다. 관찰서를 맞디시니 아 임금의 은혜야 너무나 망극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관동별곡이 시작되고 있죠. 그 후 전라도 관찰서 함경도 관찰서를 지내다가 1585년 선조 18년에 또 탄핵을 받고 4년 동안 창평에 또 응가합니다. 이때 송강정을 짓고 사민곡과 송민곡이라는 연군 가사를 또 남겼습니다. 52세인 1589년 선조 22년이죠. 우의정을 제수받아 또 동인의 탄핵을 받았지만 당음에 또 좌의정에 오릅니다. 56세인 동인 이산의 계략으로 선조의 노염으로 파직되어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울타리를 만들어 가둬두는 것으로 초사 김정희가 위리안치를 당해서 제주도에서 유배되어 있었죠. 초사 김정희는 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 블록에 세한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또 써놓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직에 복귀해 명나라 사은사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동인의 모함으로 강화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58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송강전설에 대한 평가입니다. 동인의 갈래인 북인 측이 기록한 선조실록입니다. 송강전설은 서인이고 동인의 갈래인 북인 측이 기록했으니까 송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없겠죠.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어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으로 적었네요. 반면에 송강에게 우호적인 조험과 상청, 신음의 평가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서인이었던 조헌은 오로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며 강개한 고든말만 하기 때문에 백관들이 두려워한다. 아주 광직한 선비였다. 이런 뜻이죠. 상촌, 신음은 서인인 정철과 대립했던 동인의 서성태계의 이왕은 정철은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간신, 간신은 간사한 신화가 아니고요. 임금에게 바른말을 하는 신화라는 뜻입니다. 간신의 기질이 있다. 임금에게 바른말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절친, 율곡이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많이 담았네요. 제발 선이 술을 끊도록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버젓을 없애라. 아마 이런 의회에서는 상당히 송강 정철이 강직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송강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호방한 성격에 술을 좋아하면서도 꾸밈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유머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문학 작품도 많이 남겼겠죠. 그래서 배설고의 유배를 반복했고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송강 정철의 문학적 평가 서포 김만중의 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사대부들의 시부보다 초동급부의 말이 더 낫다.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어려운 한시보다 우리말로 하는 초동급부의 말이 보통 사람들의 우리말이 더 낫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의 참문장으로 세 편을 들었는데 사미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을 들었습니다. 정서의 고려가여 정과정을 이어받은 중신년조지사인 사미인곡은 고려가여 정서의 정과정을 이어받아 좀 반복되네요. 동방의 이소 이소는 중국 초나라 구론이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으로 유배문학으로 볼냅니다. 아주 뛰어난 유배문학 작품이다. 다음 작가별 찾기에서 송광정철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작품을 정리했지만 앞으로 그의 유적과 그의 작품을 새로 정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학사에서 또 우리 정치에서 많은 일을 한 송광정철의 삶과 문학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광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